아까 돌아갔죠? 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우지 않네요. 잠깐 좀 봐주세요. 아, 이거 제가 지금 휴직 중이라서 찍어서 학교 다니면 뭐 찍고 뭐 하는 걸 못하는데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선생님들도 도움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10월인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가 전문 상담을 배운 적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애를 먹이는 일이냐 이 녀석이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는 사천왕상의 얼굴을 한 번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점심 먹고 나면 애가 행복해져 있어. 그래서 아, 얘에게는 먹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침에 1인 1역으로 바리스타를 모집을 했어요. 커피포트도 갖다 놓고 사가지고 커피포트를 그때 사기 시작한 거 아니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기는 거다? 다행히 10월이나 3월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두 달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음식을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요. 아무런 음식 버리지는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안 먹는 음식을 전부 다 갖다 아침에 꼭 다 먹일 수 없으니까 룰을 정해. 어떤 룰이면 돼요? 그렇지, 일찍 온 애들만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맨날 일찍 오니까 교사는 이게 영악해야 돼요. 랜덤을 가장한 플랜덤이다. 이거 교사는. 제가 맨날 제일 먼저 오니까 제가 혼자 뭐 어떤 날은 뭐 제가 점에 가니까 마감빵이라는 게 있어. 이 2만 원 봉다리에 가진 빵을 뭐 2천 원이니까 싸게 팔어.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야. 빵이 이제 유통비한 마감. 딸랑딸랑 해서 한 대 모아서 병대에 그거를 아침에 툭 펼쳐먹고 역시 그 아이가 기대를 접어냈다는 게 제일 먼저 왔어요. 그 빵의 3분의 1을 먹는 거야. 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야 막. 세상에 어른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참 잔인하고. 그 해부터 그전에는 끝나면 막걸리 한 통이 제 주향이에요. 교사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안찰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 통을 먹고 내려왔어요. 그럼 헬렐레 해가지고 학교에 대한 공부가 근심을 다 잃고 퇴근했거든요. 근데 그 애 막걸리 한 통이 늘었어. 왜 늘었니. 왜 늘었지요. 두려워서. 이 아이가 잘못해. 실은 우리들이 더 신경 써야 될 아이들은 그 다음 애들이에요. 근데 신경 안가지. 집구석에 박혀있는 외톨이들. 학교 부족한 아이들. 사실은 얘네들이 더 우연히. 왜. 지랄 학교에 나와서 지랄하시는 분들은 절대 뭐를 안해. 자살 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랄의 화살을 매일매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매트릭스를 연상하셔야. 아 저것이 나를 향해서 쏘는 화살이 아니다. 잘 피해야지.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다 다트리세. 맞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럴 땐 뭐 어쩌겠어. 뭐 가면. 산을 계곡에 올라가고 빼고 치유하고. 그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네. 문제행동에 이렇게 다섯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까 관심 끌기랑 두 번째는 일진. 센 척하는 애들이 관심 받기에 실패하면 센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 애들은 일진을 와해 시키는 방법은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적절한 관심을 주면 돼요. 그리고 저희 학창 연구회가 좀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꼴렁꼴렁한 친구들한테 우리 학도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꼴렁꼴렁한 친구들한테 권력을 줬어요. 어떤 권력을 줬어요. 응. 학도옥단 중대장. 견장채워주단. 하여튼 그 재미에 그냥 뭐 이러고 다녔어요. 걔네들 요즘 영업도 잘하고. 졸업하고 다 잘 살아요. 이 동네 좀 좁고 있거든요. 그죠? 응. 걔네들도 다 졸업하고 다 열심히 잘 살아요. 걔네들이 권렁껌렁했지. 근데 힘의 과시에 실패하면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아이 수업을 저격하시킨 아이. 그 아이가 복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도피. 그런데 제가 영어 수준별 수업 하반을 계속. 저는 하반을 그 동안 계속 맡아왔어요. 왜냐 하반에 다 있으시잖아.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 그거보다 다 있으니까. 그분들을 케어하면 학교에 평화가 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반을 계속 맡아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 왜냐. 실제로 이 아이들의 우울이 깊어서 쉽게 안 돼요. 오히려 중간쯤 있는 애들이. 공부는 그다지 못하는데 그냥 뭔가 열심히 사는 애들이잖아요. 볼도 열심히 차고. 이런 애들을 스타를 키워주는 거.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학교의 기운. 서치. 행복의 서치라이트가 되도록 하면. 이 우울한 애들이. 우울하다는 행동을 넘쳐요. 저것도 왜 이렇게 뭐가 재밌어. 저거랑 나랑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고. 걔네들을 닮아갔더라고요. 얘들이.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상중하게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울한 애들이 있으면. 담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꼭 그 아이들하고 싸우게 돼. 그 아이들에게 자꾸 눈길이 더 가. 안쓰럽기도 하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줄 에너지를. 과감하게. 중산층에. 성적 중간층 아이들에게. 관심을 줘요. 그러면. 애들이 외로워해. 어. 저 새끼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왜 담임선생님한테 칭찬받지. 거기서. 애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말 되죠. 그 다음. 끝으로. 이. 선생님들께서 무기력하다고 보는 애들 중에. 이 방과후를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 하. 인사에서는 거의 90%가 그렇다. 90%의 아이들이. 에너지를 축적해 뒀다가. 방과후에 써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애들 속에. 요즘 애들은. 롤 잘하는 거. 롤 아시나요. 롤 잘하는 것도 스타예요. 공부 1등도 조금 존경 받지만. 롤 1등에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PC방에서 왕자가 따로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롤에. 롤에 족보가 있다고요. 학교 사이에. 애들.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롤에 족보가 있어서. 롤에. 롤에. 최상층부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최고의. 요즘은. 탐물 갔으면. 서든어택 하신 분. 남자선생님. 서든어택. 응. 활싸우가라고요? 대급이 뭐. 저는. 초기. 아주. 네. 초. 저. 저. 대급이. 계급도 없어요. 그냥. 저. 왜요. 저 뭐냐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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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들이 왜 깨워도 못이러오냐. 쵱. introduces 다 Tuost. 왠지. 써든어택 이름을 하는데. 개급이 뭐냐. 개국. 개국이 자기가 중장이래. 중장이면. 저기 선생님. 옷에 있는 거처럼. 별이 세 기야. 이래. 별 세 개요. 근데. 센 건지 아니 저는 모르지. 애들한테 고르봤어. 중장이면 뭐 엊지. 어떤 정도냐. 중장이면. 게임을 어느정도 해야 돼.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은 해야 될걸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오시면 중장님 오셨어요? 어떻게 책이라도 한 번 내시는 서피노텍 비법 그러면 제가 저의 네트워크를 팔아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비포어랜에프터인데요 그거를 영어선생이라는 자가 중장님 그러고 이러니까 애가 수업시간에 의식적으로 자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니까 너 통장에 통장에서 그 당시에 300만원이 있다 나보다 커져요 존경스러워집니다 간밤에 많이 달리셨나요? 곤란히 주무십시켜요 그리고 애들에게 슬리핑 존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 앞눈과 뒷눈 사이고 벽 쪽에 그 슬리핑 존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감선이 교장선이 지나가시다가 안 모여 그래서 잠을 잘 때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슬리핑 존에 가서 주무세요 그렇게 재밌자고 하면 무당하게 오면서 근데 슬리핑 존은 상당히 의미 있어요 애들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첫째는 인터넷 중도 게임 중도 또 어떤 애들은 여학생이 아침에 여학생이 아침부터 주무셔 교실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냥 주무셔 이건 또 뭐지 이런 알고보니 알고보니가 중요해요 아프리카TV의 VJ 랭킹 1000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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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너 방송하냐 그랬더니 마인크래프트에요 마인크래프트 아시나요 그 레고처럼 생긴 건데 그걸로 건축물을 만드는 거야 그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는데 언젠가는 방학 때 17시간을 생중계해서 올려 와 미친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오셔서 이 교실이란 공간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니들이 다 알아 선생님들도 맞아요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돈 터치 그리고 주무시는거지 제가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세상하고 연결시켜주는게 교사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야 너 마인크래프트 블럭을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블럭을 가지고 영어 단어 800 단어 중에 되는대로 네가 그 제품을 만들어라 그랬어 마인크래프트 블럭처럼 된거니까 그걸로 뭐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그리고 이렇게 그것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구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애가 단어로 빌딩 애플러브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대뜸 대뜸 애들 사이에서 쫙 돌잖아요 우와 암흑애가 마인크래프트를 단어 만들었어 이런 애들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본다 도피된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예를 들면 도피된 아이들 얘가 자존감이 차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내가 당신껄 공부해야 돼 이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여할 기회를 자존감을 채워주니까 아니 영어 공부를 하더라니까 그랬어요 성적이 올라와서 중반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학생분 이름 이런 걸 어떻게 또 한 가지 게임 중도에서 또 하나는 애가 여기 특수반이 있나요 아 특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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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네 이게 이게 제가 특수반 애들 통합 수업할 때 애들이 멍하고 와서 하니까 애들이 부러워하고 쟤네들은 왜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만 이런 거야 도대체 얘네들이 화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사가지고 너 수준이 맞는 거 풀어라 그런 거야 그리고 옆에 멘토를 앉혀줬어요 내가 얘 너 이거 할 때 옆에서 도와줘라 근데 너무 쉬워서 또 이거 뭐 멘토를 할 게 없지만 어쨌든 생활기록을 세특에다 적어줬어요 교과 세분능력이 특히 상하에다가 영어시간에 특수반 학생이 수학학습을 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걸 그래서 많이 도는 거야 근데 수석 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싹 해서 애가 좋아하는 걸 딱 한 번씩 들려보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시험 끝나고 애들 다 학기 말에 기말고사 끝나고 다 애들 잘 때 영화 볼 때 독야 청청 이 아이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건물로 두겠습니다 네 한 아이가 특수반 위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특수반보다 평균이 안 나오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습부진, 학습무기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들은 좀 진지하게 역발상을 해야 돼요. 자, 지적발달장애 학생보다 평균이 덜 나온다면 이 아이들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렇게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38명이 있는데 이분께서 38등을 하시고 툭 쏟아치고 37등인데 자꾸 비교한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야, 넌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도가 좀 닦여서 12월까지 그냥 그리고 자라서 지냈어요. 12월달에 롤링페이퍼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야, 그 아이 롤링페이퍼예요. 야, 소녀시대 지금 작작 좋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멍 때리지 마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야, 얘들아 얘하고 소녀시대 그럼 누구냐. 그런데 선생님, 애드리트 깜짝 놀라. 선생님, 모르셨어요? 그냥 소녀시대 팬블러그 징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소가 어떻게 되냐. 들어가 와서. 세상에 하루 방문일이 천명이에요. 연 무적 방문일이 98만인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야,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 거기다 다시 탑글을 달아. 탑글을 달면 탑글을 달고. 그리고 어떤 날은 직직 CD를 직접 찍었다. 얘가 직접 찍어서 올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균적으로 주무시는 시간이 3시. 그러니까 얘분이 학교 오셔서 대신 잠을 안 자. 눈을 꿈꿔. 수업 참는다. 참 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꿈꿔. 자꾸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어. 모레. 부산하고 있는. 오늘은 가서 무엇을 해야 하지.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애들한테 수업 들어오면 모든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무게 안 좋은 멋진 카페를 가지고 있었네. 아,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운 게 3월에 알았으면. 선생님도 나름 파워블러건데 무략 저 청호중 애들은 저를 카톡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카톡 친구가 많다 이래요. 그쪽으로 애들 홍보하면 일 방문객 몇 천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입학사정만으로 4년째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인성을 4년째도 갈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미련을 떨었다. 미안하다. 이러고 다 소개를 해 주더니 얘가 그런 것도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 블럭을 접어버렸어요. 왜 접었을까요? 공부해서 대학 간 거 자기가 인정받았죠. 담임이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은 안 됐고 경기도에 컴퓨터 관련 학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무기력해 보인다고 하는 이 아이들이 방과후를 준비하게 되는 게 방과후를 거의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학교까지 나오셨다 이건 무기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 피크타임이 달라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 야간한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는 그 아이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럼 제가 전교 수석하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요. 제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하나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직업 애들 취업하러 갔는데 고의 과정에 수학이 없어. 우리 애들 애니메이션 중학교에 있어가지고 애들에게 수학 수학 없어 봐봐. 그럼 누가 전교에 일정하겠어요. 결국은 무기력하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야? 결국 시스템을 마련해 주지 못한 우리의 실패야. 단지 글기 뭐 지금 쭉 말씀 아까 이것만 말씀 아까 애가 선생님은 어디 하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애들이 문제 행동할 때 첫 번째 첫 번째 대응법은 쌩간 못 들은 척 아니 질문이 없구나 응 해라 그런데 그런데도 문을 붙이고 왜 선생님 내 말 무시하세요? 그때는 이제 쩌는 표정을 자기야. 그랬어? 왜 잘못했어? 아니 내가 못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와. 미안해. 선생님 바쁜데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 안 돼. 자식아 버르장머리 없이 나와 이 새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쩌는 표정 뭐 그러고 그렇게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싸울려면 어디서 싸워야 돼. 교무신 어 선생님 바쁜데 교무신에 가서 잠깐 얘기지 말까 그러면 그냥 가자 그러면 애들이 따라와 바보가 아니면 앉아줘. 그렇게 못 본 척하셔야 애들도 애들도 속으로 저 새끼 또 지랏이야. 근데 저 새끼는 늘상하는 지랏인데 선생님이 알려드리면 똑같아 되는 거죠. 검투가 맞잡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애도 제 가슴 앞에 문과에서 이들 안 되는데 영어시간에 아무것도 안 책만 읽어. 어유 황당한 것 같지. 그래서 무시당한 느낌 들잖아요. 이럴 때 너 나를 무시하는 거니 그만을 하고 싶은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요. 얘가 어느 날 2학기 때 어느 날 학교에 학교는 안 왔어. 출석부에 상고 연필구 상고 뭐냐 너희 부주하냐 고등학교 이야기 부주한데 나도 좀 하자고 부주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암교수 3. 걔 상고 누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왜 돌아가셨나요. 어머니가 안 생기였다. 애하고 싸우지 않기 잘했지. 이 아이는 왜 책을 읽었어요. 영어 선생을 무시해서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이거 탈모드에 나오는 이 말 생각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 안 읽어보실까요. 애들 중에 무슨 팬터지 소설 이런 거 이런 거 탑립하는 이런 것 속에 무엇을 봐야 된다. 무엇을 봐야 된다. 게으름 속에도 우울이 있다. 뭐 이게 한 녀석이 한 여자애가 여자애인데 지각을 47회를 했어. 그런 경우 그럴 땐 지각 같은 거는 그냥 그렇게 버티겠는데 얘가 청소를 안 하고 땡땡 쳤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럴 때 어머니 우리들이 좀 마음을 가라잡고서 어머니 얘가 지각을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세요. 하지 마시고 약간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머니들이 딱 낚여요. 어머니 요즘 암우개가 좀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엄마들이 마음을 열어. 왜 힘든지 누가 제일 잘하러. 엄마들이 제일 잘하러.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암우개가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러면 거의 100명의 어머니 중에 99명은 학교에 나오십니다. 왜? 아 이분은 작년에 담임하고 좀 다르네. 우리 애를 제대로 봐줄 줄 안 해? 그래야 나오셔.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때서야 얘기를 하죠. 학부모총회 때 그런 얘기 좀 하시라고 나오는 건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시더니 사실은 주말에 주중에는 아빠하고 살고 주말에는 저하고 살아요. 다른 그치 여고 2학년 아이가 이혼해서 부모가 이혼해서 주중에는 아빠는 살고 엄마를 주말에 그런데 거기 한마디 더 묻히셔 애가 그런데 아빠를 미워해요. 이 아이가 지각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지각을 선택했을까요? 네? 오 오 오 요거는 네일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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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맨날 손톱 소지하고 들러 붙이고 이러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네일케어 담당을 줘버립니다. 역발상 너는 아티스트 나가라 화장 화장 다가 그런데 단 조건을 둬 어떤 시간에 하고 어떤 시간에 안 된다. 이걸 줘버리면 얘들이 나중에 사실 이런 애들이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저녁 사더라고 공부 잘한 애들은 바빠 어이 선생님 어이 길가리 가냐고 막걸리 다니냐 하시오 선생님 그때도 막걸리 좋아하시던데 지금도 저를 5월달에 저에게 찾아오는 애들은 공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무시하진 않게 네일이 내가 지각을 선택한 거예요. 문제행동을 왜 내가 지각하면 누가 누가 미치라고 그래 아빠가 미치라고 아빠가 좋아하는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혼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저항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모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게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애는 왠지 능력 머리는 그런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애가 어딘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에게 삐쳐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요. 화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선생님 자녀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공부를 10% 자르든가 공부를 자르려면 어떠든가 그게 화가 나있으면 안하는 걸 선택해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 중에 몇 가지 유형 안 돼요. 선생님 소문난 꾸러기 있잖아.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게 딱 맞게 어떤 애가 나는 초등학교도 교실 안에 답답해. 나 볼이나 찼으면 좋겠어. 춥고. 애가 체질 자체가 신체 학습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는 축구반 축구를 하든지 일곱 해 듣는 게 아빠는 그 메시지를 못 알아 듣고 애가 답답해 ADHD 심한 ADHD 애가 답답해 하는 걸 못 알아 듣고 야 인마 네가 FC 서울 대표되면 그 노래 서울대도 간다. 그 말은 맞지. FC 서울이 서울대나 축구 선수들에게는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의 꿈을 지 말랐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아빠가 좋아하는 일은 단 한 개도 안 해요. 그게 우리 보는 아이들의 문제는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지각을 선택한 거였죠. 어머니한테 제가 며칠 뒤에 좀 연구를 해보고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 끊이기 참 힘드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며칠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한번 통화 하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꿈꿈 생각하다가 결국 이 아이의 지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우울과 화가 있는 거죠. 어머니 이 아이가 지각을 하는 데는 깊은 우울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결국 마음속에 화함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뒤에 그런데 놀토가 있었던 그런데 놀토 딸릴 때 그건 놀토 아닌 토요일이 있을 때 그런데 놀토 아닌 토요일에 선생님 제가 엔텔이고 경포세를 좀 갔다 오려고 애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고 싶어요. 어우 짱 임상수님 제가 체험학습을 할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냥 제가 결제 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얼마나 이 아이의 인생이 변화가 오는 거에요. 제가 체험학습 해가지고 출석으로 하게 했죠. 제가 체험학습 보고서도 제가 만들어서 결제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애가 지각을 하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경포대를 갔다오고서 그다음 주에 내가 자전거를 샀어요. 빨간 자전거 지각 안 하려고 애매한데 교통이 있으면 차 15분간 이렇게 오면 그냥 에이 늦었다 에이 나 오늘도 지각에 잤대요. 그때 담임들은 저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각한다고 생각하느냐 딱 쉽잖아요. 담임한테 뭐 이렇게 한가롭지가 아 돈 워리 애들 가출 시즌 됐죠? 이제 4월 5월 딱 딱 딱 딱 딱 딱 지금 겨울에는 애들이 가출하면 참 불쌍해요. 온기라고 하는게 공중변 화장실 날로밖에 없어서 돈 떨어지면 걔네들이 화장실에서 자요. 겨울에 겨울에 가출하는 놈은 돌아였나요. 5월쯤 돼야 가출 근데 또 가출하고 이 자식이 누구 야구를 올리나 나 때문에 가출을 거의 90% 엄마하고의 키스합니다. 그랬을 때 해법이 선생님들께서 막 애쓰지마 돈 떨어지면 애들 다 서로 연락하거든요. 돈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연락하라고 그거만 하셔.